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죠. 살아서 시시각각으로 움직이는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깊이 있게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정치대회전 오늘도 두 분 모셨어요.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향정 당협위원장 그리고 김성회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유튜브로도 방송 나오고 있습니다. 유튜브 들어가셔서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들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뭐 이 얘기를 먼저 시작해볼까요. 어제로 취임 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난 3년 좀 전반적으로 평가를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먼저 소장님. 일단 지지율이 뭐 평가의 기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의 고공행진이 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뭐 붙임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나라의 뼈대를 제대로 바로잡았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조대원 위원장님 어떠십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70% 육박하고 있고. 넘었죠. 넘었습니까. 하루가 다르네요. 조사에 따라서는.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당시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78%까지 올라가는 것도 봤고. 그런데 그게 이제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해서 지지한 게 78%는 아닐 거고. 네. 거기에 힘을 실어들여가지고 힘을 가지고 남북정상회담을 한번 잘해보라. 이런 기대와 격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현재도 마찬가지 국가가 지금 많이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여러 가지로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많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 어차피 180석 몰아준 거 대통령한테 지지율도 좀 더 몰아줘서 대통령이 좀 더 소신을 가지고 잘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것 같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야당 지지율이 총선 때 41% 나왔는데 현재 20% 후반대 나오는 거 보면 열받았는 거죠. 화가 나고 이러니까 니들 더 혼나봐라. 이래서 뭐 이쪽에서 빼가지고 이제 절로 대통령 쪽으로 더 밀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 점에서 미래통합당 지지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리는 게 사실은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정당 구조로 놓고 하면 타당의 대통령을 국정을 지지하는 게 참 어렵거든요. 저 같은 경우 돌이켜보면 저 다른 당의 대통령을 존경해 본 적이 없는데 없는데 지금 이 지지율을 보여준 거 아까 전에 남북정상회담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래통합당 지지자분들도 문재인 대통령이 잘했을 때는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주고 있다는 게 이게 저는 우리나라에 높아진 국격을 보여주는 하나의 발음이 있더라고 생각합니다. 높아진 미니 높아진 국격. 네 뭐 굳이 꼽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 가장 잘한 거 하나 가장 못한 거 하나씩만 저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못한 거는 많은데. 네. 그러실 줄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댓글에 엄청나게 두들겨 만들 건데 원래 정치라는 게 똑같은 소리만 나오면요. 네. 제가 여기 토론 오기 전에도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나오지만 늘 저하고 다른 진영에 소속돼 있는 분들한테 크로스체크를 하고 나와요. 저나 단 5분, 10분이라도. 네. 그렇게 보면 또 다른 의견이 있고 들어보니까 그래 그게 더 합리적이야 이렇게 느껴요. 10분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게 정치고 그런데 어쨌든 대통령의 제일 잘 아신 부분은 저는 대북정책의 일관성이 아닌가. 코로나 국면도 잘했지만 어쨌든 대북정책에 있어서 가지고 저는 이게 북한하고 다소 우리가 저자세로 나가는 부분이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강성보수 입장에서는. 진영에서 봤을 때. 그렇지만 제가 늘 걱정하는 거는 북한에 이번에도 봤지만 김정은 건강 이상설 때문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을 때 그럼 그 상황을 중국이 자국민하고 자국 재산 보호하겠다고 얘기하면서 북한 영토에다가 중국군을 보내고 그런데도 우리는 북한하고 전혀 대화도 없고 교류가 없어서 우리가 투자해놓은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거기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법에 의해서도 국제법에 의해서도 지금 우리가 먼저 침공하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부분을 눈뜨고 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늘 제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끊임없이 북한하고 대화를 하면서 연결고리를 가진 거는 저는 높이 평가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 못한 것도 얘기해요? 너무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만. 하나만. 못한 거는 저는 뭐 경제라고 그럴 것 같죠. 그래서 딱 준비해온 것 같은데. 그래도 딴 거 준비했지. 저는 적폐청산이 이 부분이 좀 잘못됐다. 과도했다? 아니요. 적폐청산을 하려면 저는 어떻게 기대했냐면 하려면 제대로 잃어본 기회에 우리 국가가 지금 48년에 국가를 만들고 난 뒤부터 첩첩이 쌓인 적폐가 여야 이런 걸 떠나서 이번에 조국원도 봤지만 어쨌든 기독권에 의한 정치 그리고 강자들이 독식하는 구조 이런 것들을 저도 보수 정당이 몸담고 있었지만 우리가 약자 편도 아니고 강자 편들고 재벌 편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제대로 하길 바랬는데 그걸 잘 못하신 것 같고 세월호 같은 것도 제대로 파가지고 말이야 처벌할 건 처벌하고 해야 되는데 유가족들한테마저도 똑바로 못했다고 지적받는 모습을 보고 이거 말만 번질을 했지. 퇴산명동에서 일필이었다. 저는 이런 점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의외의 점을 지적해 주셨어요. 적폐청산 보통 야당에서는 과하다. 그만해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역시 우리 용감한 조대원 위원장께서는. 알겠습니다. 소장님은 어떠세요? 저랑 못한 점이 같아가지고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정말입니까? 저는 이제 잘한 것도 말씀드리겠지만 못한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제 적폐청산에서 속도와 강도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등 과제가 산적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 해결 방식은 구성원들이 다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검찰 수장을 갈아치우는 방식으로 충격을 주기보다는 검찰 자체가 느끼도록 그런데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조국 장관도 엄청난 피해를 받고 많은 국민들이 야 이거 검찰한테 눈밖에 나면 추천서 한 장 써주다가도 기소가 되고 추천서를 받았다가도 기소가 되고 하는구나라는 그런 공포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두는 거죠. 이런 과정을 지켜보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좀 안타까워서 저는 적폐청산에서의 개혁의 속도를 좀 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내용이 너무 비슷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김성일 소장님같이 저렇게 생각하니까 적폐청산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같은 개혁인데 지금 맥락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적폐청산은 네 편 내 편 할 것 없이 잘못한 건 잘못했다. 잘한 건 잘했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지역도 가보면 민주당 지방정권 제가 옛날에 대통령이 적폐청산운동 한참 할 때 제가 현수막 갔다 걸었거든요. 적폐청산 찬성으로 지지합니다. 고양시 민주당 8년 적폐도 꼭 공정하고 철저히. 안 되더라고요. 첩첩이 쌓인 적폐들이 많은데 그때마다 잣대가 좀 다르고. 그전에 민정당 40년의 적폐를 청산하느라 민주당이 8년 하는 정도가 아주 부족해요. 그래서 지금 8년에 쌓인 것부터 우리가 먼 과거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있었던 적폐부터 천천히 청산해 가야지 과거부터 다 끄집어내면 될 것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하고 저희하고 또 김성일 소장님하고 저하고 취지는 공감하는데 조금 방법에 의해서 좀 다르게 느끼는 것 같아요. 최근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잘한 것은 이게 나라냐에서 이게 나라다라고 바꾼 점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정부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데 사실은 최근에 정부였던 박근혜 정부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안전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박근혜 대통령 결국 세월호 당일에 무슨 대단한 음모를 얘기할 것도 없는데 어쨌거나 그런 큰 국가적 재난이 일어났는데 비서관 하나 가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나오라고 말을 못하는 이 구조. 어마어마한 구조였던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깨지고 모든 것들이 투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코로나 방역을 잘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정은경 본부장이 매일 나와서 매일매일 사실을 가감없이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와 안심을 줬다는 것. 그래서 국민들이 더 따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랬던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게 정말 우리 문재인 정부가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주제가 많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김태년 의원, 신임 원내대표죠. 인터뷰를 했는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앞에서. 일단 김태년 원내대표 김성현 소장님 될 거라고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다른 분 찍으셨습니까? 제가 사석에서 지난주에 사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될 거라고. 김태년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는 결승에 갈 걸 생각을 했지만 결승에 가지 않았던 것이 좀 그랬고. 당권 파기 때문에 저는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고요. 오히려 거꾸로 놓고 보면 전해철 의원이 예상으로 선전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장성호 의원 표가 굉장히 안 나온 탓도 있지만 전해철 의원도 생각했던 것보다 표를 훨씬 많이 받았고. 이번이 처음 도전이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은 좀 약간 기풍처럼 돼가고 있는데 처음 도전에는 결치를 안 주고. 항상 두 번째 도전할 때 기회를 준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해철 의원도 앞으로 기회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김태년 의원은 어쨌거나 이해찬 당대표가 선거를 잘 치러서 이기고 당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그 안정적인 자리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꺼냈던 당권파. 이 세 글자가 결국 저는 선거를 좌지우지했다고 봅니다. 사실 원내대표 선거 결과는 어쨌든 방송 중에는 아무도 예측하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여쭤봤고요. 김태년 의원은 원내대표 177석을 이끌어가야 됩니다. 어떤 걸 가장 먼저 좀 해야 된다. 주문을 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어떻습니까? 먼저 위원장님 말씀하시겠어요? 그대 여당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여당이니 어쨌든 국정을 총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시고. 어차피 야당 그래본들 진짜 백서건절이고 또 능력이나 이런 걸로 따져봤을 때 지금 여당에 비하면 질이 멸렬하니. 큰 힘을 가진 사람한테는 국민들이 늘 우리가 기대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큰 배포와 아량 또 큰 능력 이런 거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이렇게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소장님. 저는 이제 호시우행이라고 하죠. 호랑이의 눈으로 지켜보고 소의 걸음을 걸어라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지금이 그럴 때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걷는다는 행위 자체를 꼭 해야 된다. 즉 산적해 있는 개혁과제나 이런 것들을 중단 없이 추진해야 된다. 여기서 두려움의 떡은 할 필요 없고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무리하게 급하게 추진할 것이 없고 주요한 개혁과제를 한두 가지 먼저 정해서 그것을 하나하나씩 만들어가는 과정대로 해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뭐 타협한다 안 한다 이런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공법대로 진행을 해서 20대 국회 미래통합당이 21번 넘게 보이콧을 하면서 그 결과가 누적돼서 결국 선거에서 저는 참패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할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여하튼 만약 또 그렇게 나온다면 이번에는 확실히 다수의 힘을 보여줘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워낙 몸집이 커지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하면 과욕이다 욕 듣고 또 약간 좀 양보를 하면 지금 저렇게라고 우리가 뽑아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비판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아슬아슬한 그런 정치력을 발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용적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문제를 잘 넘겨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내대표가요? 주호영 신임 원내대표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뭐 일단은 당을 재건해야 되는데 큰 욕심을 내지 말고 당장 눈앞에 대선에 집착을 하면 또 무리수를 두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현재 이제 한 10년 이후에 집권한다. 그런 마음을 먹고 국민이 우리가 바르게 하는데 더 빨리 기회를 주셔가지고 2년 뒤에 대선 때 찾아오면 좋은 거고요. 우리 정치도 그렇고 국민의 마음도 변화무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무리수를 두지 않고 과연 그 보수가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에서 무슨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국민의 마음을 좀 읽고 그 민심에 부합하는 은행을 하고 정책 하나를 하더라도 세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그나저나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김종인 비대위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잖아요. 그리고 또 홍준표 전 대표 등 이분들 복당에 대해서도 잔뼈가 굵은 분들이 다 복당해야 된다. 둘 다 굉장히 좀 긍정적인 입장이었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말 사이에 약간 기류가 변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아니, 우리가 부족하지만 비례정당까지 합치면 100석이 넘는데 김종인 한 분 오면 우리가 확 살고 김종인 그분이 비대위원장을 안 오시면 당이 내일이라도 문 닫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그래서 초재선 그룹에서 민심의 얘기를 좀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민심도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멀리 보고 뚜벅뚜벅 가자고 얘기하는 게 저도 제가 아는 얘기가 아니라 당을 진심으로 아끼는 많은 당원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지금 당선인 연찬회에서 끝장 토론한다는데 어쨌든 거기에서 과연 이 시대에 변화된 민심에 맞는 보수는 뭐냐. 보수의 정신은 뭐고. 예를 들면 남북 문제를 갖다가 우리는 늘 전쟁을 통한 통일만 바라는 세력으로 보이고 대화를 하면 전부 다 좌파냐. 그리고 국민들이 어렵다 그러는데 예를 들면 사회 안전망을 좀 더 강화하자고 하면 이렇게 주장하면 내부 총질을 하는 거고 아니 그렇게 또 그걸 주장하면 내부 총질을 하는 거고 그걸 반대하는 게 보수의 정신이냐. 이런 부분들에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정립을 하고 우리가 여당과 맞서서 경쟁하는 게 맞지. 이런 것도 안정해진 상태에서 각각의 목소리가 터져나오면 혼란은 가중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려면 정말 진심으로 제가 위원장님 아니라 우리 당의 충고를 들으면 유튜브를 좀 끊으셔야 돼요. 그 동네도 유튜브 많이 하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 주장은 괜찮은데 그걸 보고 믿고 이제 부정선가가 대표적인 소재인데 그런 얘기를 공당에 계신 분들이 하면 큰일 나거든요. 예전에 그쪽 정당도 야당 때 있잖아요. 만년 야당 할 때 늘 극단적인 얘기하고 길거리 나오고 그렇게 했던 게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거랑 저기 공당의 원내대표가 하는 얘기를 알아야지. 다른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충고는 감사히 받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이제 원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김태년 원내대표에게도 질문을 드렸지만 원구성 임기 시작 전에 사실상 끝내야 되는 거죠? 원래 원칙대로라면. 잘 그렇게 안 되죠. 거의 안 됐었죠. 항상 한 달 뒤에도 되고 몇 달 뒤에도 되고 그랬었는데 이 법사위 예결위원장 가장 중요한 자리 이걸 누가 가져가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법사위는 자꾸 수정 그거 빨리 바꿔야 돼요. 제 국회에 있을 때도 가장 답답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하면 로비를 해야 되는 기업이나 단체가 상임위 법안소위에 한 사람 박아놓고 다른 한 사람을 어디다 박아놨냐면 법사위 법안소위에다 박아놔요. 그럼 거기에 한 사람만 박혀있으면 법이 천년만년 그냥 통과가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찬석해도 그 한 사람이 반대하는 걸로 안 되는데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할만하니까 한 합의거든요. 그거를 법사위에 가져가서 다시 논의한다는 건 그냥 법사위원에게 특권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없애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보고 이걸 없애는 데 여야가 동의를 하고 나면 저는 상임위원장 배분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법사위를 없애는 건 어떻습니까? 법사위에서 하는 법사위 고유 기능이 있어서 없앨 수는 없고요. 그 기능 자체를 법을 바꿔서 없애야죠. 그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국회가 워낙 전문가들도 많이 있고 또 입법조사처에서 타법과의 충돌력은 다 판단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작구 수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질문 드린 것도 사실은 다른 상임위의 위에 있는 것처럼 돼버려서 지금 좀 과대포장된 격이어서 그것에다가 법사위가 그렇게 돼서 일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일이 많은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법사위원들의 일을 덜어주는 차원에서도 그리고 이건 그냥 어디까지나 원내대표들이 한 번 더 어깃장 놓을 때 쓰는 용도 하나 그다음에 저는 실제로 제가 목격을 했는데 모당의 의원이 로비를 받아갖고 그 로비 때문에 그 법안을 뭉개고 앉아서 6개월 1년을 보내는 걸 보면서 열불을 터졌던 기억이 나서 하는 얘기인데 로비에 매우 취약한 상임위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협의한 대로 놔뒀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법사위 다수당이 국회의장과 운영위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제1야당이 법사위하고 그다음에 예결위를 가져갔던 것은 사실은 87년 민주화 체제 이후로 국회 관행처럼 굳어져서 전통으로 내려온 거예요. 몇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역기능이 있는 거는 운영을 하다 보면 늘 그렇게 튀는 사람들이 있고 문제가 빨리 도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좀 수정을 하자 이거는 가능하지만 지금 뭐 얘기하기를 아예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우리가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양보하지 못한다. 법사위가 역대로 야당이 가졌던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취지가 뭐냐면 국회가 아무리 선거에 의해서 표가 나눠져가지고 다수당이 되고 소수당이 되지만 그 다수당이 국민 100%의 지지, 99%의 지지로 된 건 아니거든요. 이번에도 49대 41 되면 선거 제도에 의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회 내의 제도를 통해서라도 다수당이 예를 들면 독주를 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오만에 빠지는 것을 견제하자고 만든 게 법사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수십 년 내려오면서 지켜졌던 거는 그동안 민주당이 여당일 때부터 다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건 지켜지는 게 맞고 좀 역기능이나 좀 잘못된 거 우리가 꼼수나 편법이 있는 부분은 수정해가면서 시대에 맞게 맞추는 게 맞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많지 않은데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합당을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참 가슴이 아픈데 원래 꼼수 정당을 만든 거 아니에요. 위성 꼼수 정당. 거기에 지금 계속 원효철 대표 같은 분이 구시대 인물이 나와서 또 거기에 지도부라는 분들이 다 나와서 계속 이렇게 전제조건, 합당에 전제조건을 붙이는 거는 저는 부적절하다 보고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꼼수다가 넘어서가지고 저거는 재수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수준이. 그래서 빨리 지금 통합하는 게 맞고 조건은 이제 여기 보면 나오는 게 선거법 개정해야 된다고 조건을 걸었는데 선거법은 통합당하고 합당하고 난 뒤에 어차피 바꿀 거예요. 이 제도의 문제점이 다 많이 도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뭐 따로 있으면서 얻는 이득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미래한국당이 따로 계시는 건데 뭐 그대로 좋다고 생각해요. 대선만 포기하면 못할 거 뭐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 지도부 한국당, 미래한국당에 있는 지도부 몇 명의 뜻이고 제가 또 알아보니 당선인들은 예를 들어 미래한국당으로 당선된 초선 비례대표 의원들은 빨리 복당하길 바라요. 자기도 부끄러워요. 이거를 잰다는 자체가 국민들이 얼마나 싫어할지를 판단을 못하는 건 정치하지 말아야죠.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이 간만에 일치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애 정치연구소 씽크와이 소장 그리고 조대원 전 자유한국당 고향정 당협위원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